모두를 위한 교육디자인 툴킷 2차시 대상 구체화 목적 확인 조건 발견 모두 툴킷 워크숍의 두 번째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프로그램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드 툴킷 워크숍의 두 번째 활동은 대상 구체화입니다. 대상 구체화란 앞에서 선정한 문제 상황과 관련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인데요. 가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나 문제 상황을 겪고 있는 대상에는 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대상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단계입니다. 대상 구체화 활동을 위해서는 대상 구체화 카드와 교육 대상 매트릭스, 페르소나 프로필을 활용합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다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구체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앞에서 선정한 문제 상황과 관련된 대상들을 탐색해 보고 그 중에서 하나의 교육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상 구체화를 위해서는 교육 대상 매트릭스라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합니다. 먼저 전지로 4분면을 만듭니다. 상단에는 문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당사자를 적고 하단에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 그리고 상황을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을 적습니다. 이슈 문제 당사자 1과 2는 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하셨죠? 해당 문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나누었습니다. 만일 단일한 대상의 경우에는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DC Central Kitchen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문제 당사자 1에는 출소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 당사자 2에는 출소자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족이 들어갈 수 있겠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은 출소자가 알고 있는 기존 범죄 관련 네트워크, 출소자를 반기지 않는 지역사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의 경우 직업훈련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 담당자 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서 잠깐! 교육대상 매트릭스를 작성하다 보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칸에 하나의 대상만 작성하거나 어떤 대상을 적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 등이에요. 칸에는 가능한 많은 대상을 적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집하기 쉬운 대상뿐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칸별로 최소 5개의 대상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상 중 가장 중요한 대상을 선택해 표시해 주세요. 이슈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 어떤 대상을 적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자세한 예시를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교육부사나 부서로 실제로 해당 일을 하는 조직을 최대한 자세하게 떠올려 주세요. 이제 작성된 이들 중에서 누구를 교육할지 한 사람을 선정합니다. 누가 바뀌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또는 이 가치와 관련된 이슈나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정해봅시다. DC Central Kitchen을 예로 들면 교육 대상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출소자들로 정할 수 있겠죠? 참고로 교육 대상자 또는 그룹은 하나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둘 이상이 함께 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면 논의 후 추가로 선정합니다.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잡지 못하고 계신가요? 두 가지 선정 기준을 정해 생각해 보세요. 첫째, 해당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인가요? 모집이 쉬운 대상보다는 이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교육 효과가 큰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팀에서 더 관심이 있거나 공감을 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팀에서 친숙하거나 잘 이해하고 있는 대상일수록 이후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교육 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차례인데요. 이땐 대상 구체화 카드를 참고해 선정한 교육 대상에 대한 페르소나 프로필을 작성합니다. 화면처럼 페르소나 프로필 작성을 위한 양식을 만들어 작성합니다. 페르소나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생각해 봄으로써 대상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은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출소자라면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를 수 있겠죠? 또한 이 사람이 출소 후 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역사를 생각해 보면 현재의 심리 상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에는 이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겪었고 현재의 문제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프로필의 페르소나는 그 문제를 겪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개인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를 차지하는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같은 이슈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페르소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이런 사람 있겠다 라고 공감할 수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잠깐! 페르소나 프로필을 작성하다 보면 활동 목적을 잊어버리거나 과장한 내용을 적을 수 있는데요. 프로필 작성 목적은 교육 대상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있을 법한 사람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해요. 페르소나 프로필 작성은 실제 교육 참여자와의 만남이나 인터뷰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페르소나를 구체화하기 어려울 때는 대상 구체화 카드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 카드를 통해 페르소나의 상을 더 자세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 프로필을 완성했다면 전기 중 이슈 문제 해결과 관련된 부분이나 문제의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해 보세요. 프로필 작성을 마친 후 모두 툴킷 프레임워크의 대상 칸에 정리합니다. 대상 구체화에 이어지는 세 번째 활동은 목적 확인입니다. 이 단계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대상이 어떻게 변해야 문제가 해결될까를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선택한 교육의 목적 즉, 대상에게 기대하는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써 측정 가능한 성과와 연결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목적 확인 단계는 이후 교육과정 도출 중에 성과 설정 단계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어떤 목적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목적 확인 단계에서 관계 변화 카드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이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대상의 언어 표현 관찰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목적 확인 카드를 펼쳐봅니다. 목적 확인 카드를 참고하여 앞에서 선택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 대상에게 필요한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합니다. 합의를 통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목적 확인 카드를 한 장 선택합니다.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누구의 무엇을 변화한다와 같은 목적 문장의 형태로 정리한 다음 모두 툴킷 프레임워크의 목적 칸에 작성합니다. DC Central Kitchen을 예로 들면 교육의 목적은 출소자들이 생계를 위해 기존에 하던 범죄 행위로 돌아가지 않고 요리를 통해 건강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변화 카드를 선택할 수 있겠죠. 목적 문장을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페르소나 프로필을 작성한 자주 하는 말이 교육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도록 할 것인지 작성합니다. 목적 문장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DC Central Kitchen의 사례에서 출소자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행동을 변화시킨다. 혹은 다른 사례에서 왕따 방관자 그룹이 왕따 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표현 방법을 변화시킨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 목적 확인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행위의 결과를 표현하기 때문에 세부활동을 쓰는 것은 지양합니다. 모두 투킷 워크숍의 네 번째 활동은 조건 발견입니다. 교육 방향 설정의 마지막 단계이기도 한데요. 이 단계는 여러분이 설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조건 발견 활동을 위해 조건 발견 카드와 대상 구체화 단계에서 작성한 페르소나 프로필을 활용합니다. 먼저 페르소나 프로필 위에 조건 발견 카드를 모두 펼친 다음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 봅니다. 조건 카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만을 한 장에서 세 장 선택합니다. 해당 단계에서 선택한 조건을 가지고 다음 단계에서 활동을 기획하게 되기 때문에 조건 카드를 많이 선택할수록 진행하게 되는 활동도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회를 선택했다면 활동 구상 단계에서 교육 대상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활동을 기획하게 되겠죠? 이때 교육 대상에게 필요함에도 없거나 부족한 것들 또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조건들을 찾습니다.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 카드를 한 도장 선택한 다음 모두 툴킷 프레임워크 조건 칸에 쓰고 조건 발견 카드를 통해 교육 목적을 달성한다와 같은 문장으로 화면의 예시처럼 정리합니다. DC Central Kitchen을 예로 들면 출소자들이 스스로 건강하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생계를 유지하려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게 필요하겠다. 또는 이들에게 직접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으로 그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겠다 등과 같은 조건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건 카드는 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동등하게 골라도 되고 흐름을 가지고 고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대상에서 취업 실습의 기회와 실습할 주방에 대한 정보, 주방에서 필요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세 장의 카드를 고르면 됩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충격을 통해 먼저 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되고 이후 감각을 훈련해서 도구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처럼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조건 카드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지금까지 작성한 가치 마인드맵, 페르소나 프로필, 모두 툴킷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동료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피드백은 PMI, 즉, 잘한 점, 부족한 점, 흥미로운 점 및 제안을 중심으로 합니다. 끝으로 조언들과 피드백을 공유한 다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 보완합니다. 이것으로 모두 툴킷 워크숍의 교육 방향 설정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교육 과정을 함께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